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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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마워 으악! 무슨 빅대가 왔을까 빅대가 으악! 으악! 아! 아씨... 에이...엔...티비 뭐해? 민트? 아! 아씨... 오빠야! 왜? 자은아... 빨리 가라 빨리! 인텔 광고 왔는데 아니... 아...이거... 아...이거... 눈이... 이거...촬영 못하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 동생... 잠깐만... 오빠 좀 더 놔둬 왜? 아 시끄럽다 진짜... 빨리 냄새 난다 쪼러가라 서윤아... 오빠야 한 번 놔둬 오빠야 지금 눈이 이래가지고 촬영을 뭐한다 벙 뭐 소린데? 아... 왜 또? 냄새가 안 나 아니 내가... 내 못내는 어제 샤워했거든 그치? 서윤아 오빠야 진짜 눈이 이래가지고 지금 촬영을 못한다 이거 오빠야 뭐 시제? 내가 나이도 아버지꺼다 아... 아...수윤아 진짜... 아니... 아... 아... 서윤아 왜? 광고비 50% 콜? 콜 광고비 50% 광고비 50% 광고비 50% 긴볼 깡 그리고 긴볼깡 리액션 잘해라 이 개기업이다 나이다가 아따앗다 저기 Big muitas 맘대로 해라 미 olm 니 방금 오빠한테 줘서 나왔는데 이거 나왔나? 응 먼저 편집자로 처리해줘 마이너스 10만원 아 C 이십 힌취 종이박스 안에 뭔데? 나도 모른다 보틀 보틀 이쁘나 괜찮은데? 없는데 왜 맛있냐 느낌 어떤 모양이 그려져있나요? 여기 굉장히 미래시대가 그려져있어요 안물 자 다음 오 오빠야 그거 뭔데? 어 이거 이쁘다 어 니 그거 뭔지 알아? 이거 저기 게이밍 보드 게이밍 보드? 땡 패드 그렇지 패드가 패드인데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어있다 땡 패드 땡 패드 길다 길다냐 롱 패드 롱 패드가 아니라 펼쳐봐라 아 이걸 못 맞추나 짠 어? 왜? 한자 안해봤나 한자 패드에서 한자가 왜 넣어 장패드 장패드 아 장패드 어 이쁘지 어 이쁘다 그거는 무슨 그림 그려져있는데 어? 게임 그림이랑 게임 아닌데 아 또 뭔가 더 있어요 아 그거 선물 준거에요 그거 돈이에요 돈 여기 긁으면 뭐 나올거 응 맞아 복권같은거 어 나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너무 잘하니까 신난어 어 또 뭐 하나 더 있어요 그거 혹시 티셔츠 아이가? 어 약간 옷같은데요 어 어 이뻐요 이쁘지요 이거는 어 이뻐 근데 뒤에도 이뻐 입고 와야 된다 입고 와야 된다고? 어 빨리 입어라 아니 내가 믿는게 아니라 니가 입어야 된다 아 내가? 니가 입어야 된다 난 이거 입으면은 한 20은 봐야될거 같은데 야 이씨 티셔츠 잘 입는데 무슨 20만원인데 아 20은 좀 심했다 그거 티셔츠 잘 입는데 20만원 아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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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 20 20 아니 지시 지시 오케이 뒷모습 아 모 스 너무 예쁜 것 같아 그치 아 방금 너무 잘 살린것 같아 그치 뭘 뭘 뭘 뭘 방금 내 순간에 이 모션들이 안모습 뒷모습을 그래서 10만원 아니 그거 한 바퀴 돌았다고 10만 원은 너무.. 아아.. 진성? 다 왔다x2 진성? 아싸.. 돈 생긴다잉? 공짜로 돈 생기니까 어떤 기분인 거야 수준 씨? 아 행복하죠? 행복하죠? 어 당연한 거구나 이따가 니가 이 돈 다 쓰는 거야 5만 원 치 상품을 공짜로 다 살 수 있어 참고로 손은민 캐릭터인데 아 손은민? 어! 오케이 오케이 니 손은민 좋아하나? 어 손은민 선수 혹시 이 영상을 볼 줄도 모른다 한마디 아니 뭐 뭐 삼겼네 하나? 아니.. 허? 허? 아 이거 안 돼 왜 왜 왜 왜 왜 그러던데 니 뭐 삼겼네 하나 왜 그러던데 아 이제.. 아 손은민 선수한테 한마디만 해 아 왜 땀 흘리는데 카메라 보고 아.. 안 된다 야 혹시 하나 결혼할지 그럼 봐봐 아니 왜 왜 이렇게 쫓아갔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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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순아 이제 니가 5만 원 치에 니 마음대로 막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어 손은민 옷도 살 수 있고 어 이건 멋있다 손은민 재킷이다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하나 살까? 근데 여 캐릭이라서 니가 꾸미고 싶은 대로 한 번 잘 꾸며봐라 비키닐 이거 맞다 한 번 눌러보면 된다 한 번 눌러볼 수 있나? 아 눌러보면 된다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어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예쁜데 아 뭐 할까 순라 근데 미안한데 블랙핑크 저작권 노래 때문에 안되겠다 손흥민으로 가자 그러면 나는 이게 좋다 요게 맞는다 오 이거 내 스타일이다 어 근데 좀 예쁘긴 하다 어 요거 조금 어 괜찮은데 어 좀 깔 좀 약간 깔끔하네 그렇지 열기 그렇지 웨이 뭐고? R은 대낭 대낭? 장전 임마 장전 오빠 여기 사람 많이 들었다 오 큰일 났다 이거 보이나 하하하하 어 뭐 있다 아니야 주변에 소리 안 들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뭘 먹어야 된다고 아 알겠다 먹어라 F F F 하루 종일 파밍하네 하루 종일 파밍 어 오빠야 왜 F F 왜 어 오빠야 왜 왼쪽에 왼쪽에 가까이 있다 네 집 건물 안에 있나 어 벽에 붙어있는 것 같은데 벽에 붙어있다 어 너 방금 또 움직였다 잠깐만 왼쪽으로 하면 움직여봐 야 혹시 그 앞에 무슨 무슨 벽 같은 게 있나 어 어 거기에 있다 지금 발전수 들린다 상대방도 네 알고 있어 거기 있는 거 아씨 어떡해 싸워야 돼 수윤아 오빠 나 싸우고 싶어 싸워봐 어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돈다 오른쪽으로 돌아 오른쪽에도 혹시 입구가 있나 어 오른쪽으로 돌았는데 오른쪽에 있다 서 밖에 나가봐 있다 밖에 나가봐 있다 싸워 싸워 오른쪽 없다 오른쪽 돌았다니까 어디 오른쪽에 있겠지 오른쪽 벽에 순아 왜 초 쏘는 거 왼쪽 키데 왼쪽 키 왼쪽 키 왼쪽 키 벽으로 나가면서 쏴 시작 자 쏴 왼쪽 키 없잖아 어 뻔이다 자 어디로 갈까 큰 마을로 가 큰 마을 큰 마을 아 맞다 어 오토바이 있다 오토바이 타고 갈까 오토바이 타고 가 어 오토바이 어떻게 타 F F F 오케이 킬러 자 갔다 자 간대 응 음 경기 제한 무련이 어 나만 제한됐네 이게 사실 정기 어차피 자기장 아니라네 아니제 뭐라고 나 아닌 거 같은데 화기야 아니 니가 화기를 할 수 있잖아 몰라 어떻게 화기 낙이야 자 멈출까 M 눌러봐 M 어 M 눌러봐 M 어 나 추락해서 죽었어 추락 어 나 오토바이 오토바이 내리면서 아니 왜 왜 죽었어 오토바이 내리면서 죽었어 하 자 수윤아 바리 응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니 그거 알지 니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한 건데 니 블랙프라이데이 알지 아 알지 해외에서는 진짜 유명하잖아 되게 유명하지 한국 인텔에서 국내 최초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기획을 하는 거야 일단은 아까 이제 행사 기간 내에서 본 제품을 구매하면은 구매하신 상품에 따라 인텔 게이버 패키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받은 게 첫 번째 A 패키지 좋았어 가장 많은 거 티셔츠는 되게 예쁘다 이거 나는 보틀도 되게 괜찮았단 것 같아 보틀도 깔끔해 되게 깔끔해 그다음에 패키지 B도 있고 이거는 보자 티셔츠가 없네 보틀도 없네 보틀도 없고 그거 두 개 없고 이거는 좀 깔끔한 패키지 내가 봤지 딱 필요한 것만 원래 블랙프라이데이가 가게들이 진짜 싸게 나오잖아 엄청 싸지 근데 이 컴퓨터 제품을 싸게 산다는 말은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봐봐 쿠팡, 11번가, G마켓 진짜 브랜드 있는 유명한 회사에서 다 하고 있잖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번들 게임 소프트웨어도 증정해줘 그냥 게임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트북 구매하면은 최대 95달러 상당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그냥 다운로드 받는 거야 공짜로? 어 이것도 지금 유명한 게임이야 유명한 게임 네 괜찮다 자 수인아 오늘 고생했다 뭐 다 한 것 같네 응 나 오늘 너무 잘했다 그치? 니 뭘 잘했는데 니가 오빠를 다했지 나도 알는데 10만원 뭘 10만원인데 알아 아